오늘은 이 토이쿠킹 만들기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물 묻은 거 보이시나요? 이거 있어도 인식하라고요 근데 손이에요 아가리 하시고요? 수박 아니고 가능 언박싱 아 떨려 어려워 너한테 벗는데? 그냥 어려워 부으면 줄어드나? 나 이거 어려워 응? 조용히 해? 신고통 많이 넣었어요 크로북 귀여운데 티티캐 무서운 거 아니에요? 우리 다음 작품은 뭐야? 피카츄 피카츄가 중국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 피카츄 온통은 하난데 아 그런가? 계획을 전부 부정한다 우린 완성 자세요? 아 불편이네 왜 아무것도? 자카츄이야 똥이 만들어볼까? 똥이 완전 이거랑 이거랑 완전 똥이 작별 아니냐 어? 진짜? 그치? 응 메타모 완성 신이 똥인데요 잘 봐요 여기가 있는 똥이 여기가 잠들다 키가 너무 큰가? 빙중이 같지? 뭐하는 짓이야 아니 네가 이걸 보여주고 뒤에서 그치죠? 왜? 왜? 너 지금 내 운이 비웃은 거야 이게 식탁행이지? 광고야 아 진짜 계획을 전부 진짜 많다 그개도 안 되겠어 어? 나 까놨서 다꾸면 어떻게 해야 돼? 안 돼? 안 돼? 이건 이런 거 되잖아 이게 안 좋은 거 광고기 잘 먹었어 왜? 끊었기꾼 알지 어때? 진짜? 어? 아침 먹고 땐 집에 나가려는데 오늘? 무슨 일찰로 오늘? 저거 왔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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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로 만들어서 한번 그런게 끝 안전 Hue 오우 좀더 łącz 오늘 쿠키를 만들어본 소감이 어떠셨어요? 색감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제 쿠키는 지방이, 오리, 몰포즈시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레타몽, 식빵맨, 레타몽, 가오나시에 있는 먼지, 가오나시, 똥, 이모티콘, 엘무, 조르디, 곰돌이, 꽃,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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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빵맨입니다 빨바라기가 꽃잎이 있고 정말 웃겨요 너무 있네요 그렇게 다 담는 거야? 응 유림이가 욕했던 탈모락이에요 꽃잎이 조저박이 그지없는 정말 볼품없는 포장이에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꽃잎이 코너